주부의 노하우라고나 할까? 다른 집은 이렇게 해서 안 먹나? 나야 모르지 야 뭐 먹어? 나 이렇게 먹는 게 편하지? 응 먹어야지 야 어떻게 쭉 환자 같아 다른 집은 이렇게 해서 안 먹어? 나야 굳이 아니 다른 집이 놀러가는데 수박 안 먹었어 어 수박 안 줘 이렇게 몰라? 안 먹어서 다른 집은 이렇게 해서 수박 안 먹었어 나도 안 먹어 너한테 컨텐츠가 또 시원하게 Approach 만나면 넅 이빨 아 아 아 아 아 아